안녕하세요 유플루 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플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주제 CBDC 이거하고 XRP 아니면 리플렛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좀 자극적인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많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많은 자료를 봤고요 그런데 결론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 그만큼 CBDC하고 XRP 아니면 리플렛 이걸 비교하는 게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는 그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는 건 저는 리플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플 이쪽에 보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닐 거고 단지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이거죠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 저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듣고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도 분명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틀렸던 게 있다면 그게 이제 발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제 실력이 조금 더 그 댓글을 보면서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아주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플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소두는 이렇게 끝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얘기할 건데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지 한번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 제가 한국은행에서 CBDC에 대해서 많은 발표자들을 내셨거든요 그 문서들을 많이 보고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첫 번째 중앙은행 디지털 12합회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디지털 합회의 종류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급준비금이 뭐냐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지급준비금은 이거 할 때 필요해요 이 부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CBDC 할 때 운영 방식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운영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세 가지 운영 방식이 있어요 분산 운영 방식 거액 결제 분산 운영 방식 소액 결제 그 다음에 단일 운영 방식 이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계좌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하고 있던 거고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분산 운영을 할 건데 거액으로 할 것이냐 소액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젤 화폐를 발행한 동기들 여러 나라들의 동기가 어떤 게 있는지 중국, 에카드루, 세네갈, 스웨덴, 우르가이 이 문서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문서를 가지고 제가 뺏긴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CBDC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 사용이 감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세 나라,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 동기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CBDC를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초다 그리고 중국의 행보가 아주 나쁜 뜻이지만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실제로 얘들이 CBDC를 발행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남들보다 빠른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지 이거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거 PPT가 두 장이 됩니다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은행이 생각하는 CBDC 관련 지급 결제 환경에서 변화 및 관련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왜 CBDC를 발행하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는 거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CBDC 연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다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웨이브 컨설팅 지금 뭐 한다 분석 단계다 이 분석 단계가 끝나면 뭐 한다 설계 설계하고 구현 소프트웨어 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CBDC는 뭐다 소프트웨어다 이거 구현해야 될 거고 테스트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년 2021년도부터 준비할 거다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 들어가는 거죠 자 CBDC가 정말 대단한 녀석인가 이 대단한 녀석 때문에 XRP 또는 리플렛이 망할 것인가 뭐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얘기인데 뭐 그런 거 이제부터 이제 짤을 푸는 거죠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앞에 쭉쭉쭉 분석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CLS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의 문제점 이 문제점이 CBDC가 발행이 되면 이 문제점이 없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가시 네가시 시스템들 있잖아요 네가시 이게 전통적인 시스템들 지금 우리 한국에 구축돼 있는 지불결제 시스템들 미국에 세팅되어 있는 지불결제 시스템들 시스템이라고 하면 컴퓨터들이죠 소프트웨어들 이게 얼마나 막강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BDC 하나가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짤을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어떤 일부가 생각하는 CBDC가 나오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그런 얘기들 왜 그게 오해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이것도 그거요 CBDC에 대한 잘못된 생각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화할 것인지 아시겠죠 CBDC가 세계 최강인가 이게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반론이고 이것도 반론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RP 리플 넷은 막강하다 XRP 이용하는 오디오 서비스도 막강하다 하지만 XRP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기술력은 뛰어난다 기술력은 뛰어났는데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리플렛이 도전하고 있는 시장은 상당히 막강한 세력들이 포진한 막강한 금융 세력들이 포진한 그런 곳이죠 죄송합니다 간지러워서 지금 기준이 좀 간지럽거든요 이 막강한 세력들을 리플렛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그래서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이 막강한 세력이 채택할 수 있도록 리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기술력은 좋지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건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로 제 마지막 짤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제 준비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긴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12DC 정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디지털화폐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다? 우리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센츄르뱅크잖아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4개 있다 이거 지준결제성예금 그다음에 분산원장 방식 2개 그리고 분산원장 방식이 아닌 단일원장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좌 방식 우리 계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식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인데 이거 안 쓰려고 지금 분산원장 방식 아니 이것도 쓸 건데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 거예요 맞죠? 계좌 방식도 우리는 현금이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좌 방식도 쭉 나갈 거고 그다음에 토큰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이것도 분산원장 방식으로 토큰이 생길 거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두 개가 계속 쭉 나을 것이다 언제까지? 현금이 사라질 때까지 현금이 사라지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때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하고 결제성예금이 관련된 거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구축이 완료됐어요 분산원장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이건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이미 이건 전산화가 다 끝내서 분산원장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게 중앙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있죠 중앙은행이 있고 금융기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계기관들 얘들이 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결제성예금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뭐하다?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어떤 부분은 지급준비금하고 결제성예금 이 두 개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미 끝나 있다 그래서 이건 분산원장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중앙은행 강의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급준비금하고 결제성예금이 아닌 다른 파트 모든 것들은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분산원장 방식은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 두 개가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게 거액결제용이 뭔지 소액결제용이 뭔지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결제성예금 지급준비금이 뭐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건 디지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단일원장 방식은 기존 계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그다음에 분산원장 방식 이게 이제 우리가 CBDC가 들어갈 분야죠 그래서 두 개가 있죠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 그거는 크다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누가? 국가가 국가는 뭐다? 중앙은행이 이게 뭐다? 거액결제용이고 소액결제용은 간접 운영 방식 누가 운영한다? 민간업체 은행이 운영하는 거죠 이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발권의 힘이 누가 있느냐 직접은 발권의 힘이 중앙은행이 발권한다 뭘? CBDC를 소액결제에서는 누가 CBDC를 발행한다? 민간업체 금융 은행 이 사람들이 CBDC를 발행한다 그래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이 있는데 소액결제용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권이 어떻게 은행에 갈 수 있겠어요? 이건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발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국가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져야 된다 물론 미국은 지금 달러의 발권용은 미 연준이 가지고 있죠 그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분산원장이 뭐냐 그래서 은행에도 장부가 생길 거고 금융기관마다 장부가 생길 거고 중계기관마다 장부가 생길 건데 이 장부들이 다 온장을 공유한다는 거죠 중앙은행의 온장이 여기에도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계기관의 이 온장도 여기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온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산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한다? 해커에 공격을 당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중계기관들이 중앙은행의 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분산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개념이 아닌 눈 가리고 아홍식으로 만약 분산원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결정은 개인 고객의 12DC를 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 등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이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거액 결정으로 할 것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중앙은행이 직접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은행들은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들 망하고 중계기관 다 망하고 중앙은행에 여기서 일하던 분을 중앙은행에서 다 채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액 결정으로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간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하이브리드 방식을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장에서 지급준비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지급준비금 이게 뭐냐 이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에 계좌들이 있어요 각 은행들의 계좌 A은행은 중앙은행에 A은행 계좌가 있고 B은행은 B은행 계좌가 있어요 이 계좌가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기 위해서요 이걸 보시죠 국가가 합회를 발행해서 100원을 발행했어요 이 발행한 100원을 A은행에 줬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10%다 그러면 A은행은 10%의 10원을 어디에 자기 계좌에 중앙은행 자기 계좌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원을 그러면 100원 빼기 10원이니까 90원 남았죠 이 90원을 B은행에 뭐한다 대출해 줄 수 있어요 B은행은 이 90원을 받았죠 그럼 이것도 90원 받았으니까 무조건 10%에는 9 B은행은 이 9 9원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B은행 당장 예금 계좌에 9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81원을 대출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은행은 중앙은행의 계좌한테 이 금액을 이렇게 예금시켜주고 나머지 금액들만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어요 지급준비금이 뭐냐 은행이 빌려줄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100원인데 이 10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빌려줄 수 없는 돈 이건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예금 은행에서 어떤 돈을 이론을 찾고 싶어 돈이 없으면 이 이론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10%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7%예요 7% 그래서 7%를 예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고 싶을 때 여기서 찾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요구불예금이 있어요 예금 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금이라는 것은 1년이나 오랜 기간 여기에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은행에 적금이라는 거 적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 계좌에 그냥 일시로 놔둔 금액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 이체를 시켜놓은 그런 계좌 그 계좌가 요구불예금인데 이 경우에는 7%고 이 경우가 아닌 적금이나 이런 경우는 한 3% 1% 정도 왜냐하면 이 돈은 사람들이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물 한 번 마실게요 그래서 국가는 이 지급준비금을 높였다 낮췄다 해서 10%를 했다가 5%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시중에 풀린 돈을 해소하거나 푸는 데 써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만약 7%에서 10% 높이면 시중의 돈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대출이 축소되게 돼서 사람들의 그걸 옥죄는 거죠 그런 역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치는 27%까지 올라간 지 있었어요 돈을 그냥 시중에서 은행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중앙은행으로 엄청나게 많이 풀렸나 봐요 콜금리가 있죠 지급준비금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급준비금을 대산할 때 한 달을 보는 거죠 한 달 은행이 A은행이 자기가 만약 10억을 지급준비금으로 놔둬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10일 동안 10일 동안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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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이 30일이잖아요 이때 7%라면 만약 7억이 100억인데 7억이라고 하면 7억 이렇게 7억 이렇게 7억을 남겨둬야 돼요 이렇게 남겨둬도 되는 거고 한 달인데 어떻게 남겨둬도 된다 10일 동안에 20일 동안에는 영혼으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10일 동안 아니면 마지막 하루에 얼마를 7억 마지막 7억을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한 달에 마지막 요일에 7억을 줘야 돼 남겨둘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365일 내내 7억을 놔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은행이 이걸 악용해서 쓰다가 마지막 하루에 자기가 7억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넣을 돈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대출해줘서 그럴 때 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콜하는 거죠 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7억만 땡겨줘 오늘 하루만 하루만 빌려줘 그래서 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콜금리예요 콜금리 그래서 금융기관끼리 하루종일 초장기로 극전을 쓸 때 적용되는 금융이에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넘어갈게요 운영방식이에요 직접 운영방식 거액이죠 아까 분산원장 거액 거액결제형 이게 직접 운영이죠 간접운영이 뭐예요 분산원장 소액 거액이면 직접 운영 중앙은행이 12D세지를 발행해요 발궐용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니까 소액결제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는 이 행위까지도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KYC 노 유어 커스터머 이거죠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또는 클라이언트 거래소 플랫폼의 투명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진행되는 본인 인증 절차예요 계좌를 만든 국민에 대해서 이 국민이 우리 국민이 맞는지 성실한 우리 국민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게 KYC 노 유어 클라이언트 노 유어 커스터머 그래서 고객은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신분증 주소지 증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주요 수입원 범죄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 사람은 이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거래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어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KYC예요 이것도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은행이 KYC만 담당하는데 이 경우 민간은행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 그다음에 헌거래 관련된 은행들 뭐 이런 거 페이 업체들 이런 업체들 다 망하는 거죠 줄줄이 필요 없는 거죠 중앙은행이 모든 걸 담당하는 거죠 은행 기능까지 그러면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직접 운영 방식은 노 간접 운영 방식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은 거액 결제만 하는 거예요 어디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간에 이 거액 결제만 담당하고 민간 기업이 CBDC를 발행해서 소외 국민들한테 CBDC를 발행하는 거죠 발권력이 누가 있다 민간 기관에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을 발행하는데 그게 민간이 발권해 이건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얘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많은 업체들 많은 국가들이 혼합형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민간 기관이 소액지급 국민들을 상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들 상대하면서 KYC를 검증하는 거죠 이 국민들한테 계좌를 발급해 주고 너는 이상한 애다 계좌 발급 안 해주고 이런 행위 이게 CBDC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좌를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계좌가 아니죠 CBDC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갑이라고 해야죠 올릿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갑을 생생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민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혼합형으로 간다 그래서 제공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거액 분산원장 거액 소액 이거 몰라도 된다 이거 두 개를 하이브리드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CBDC의 제공 서비스는 뭐가 될 것인가 소액지급 서비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CBDC는 이걸 담당하지는 않아요 중앙은행이 하는 지급준비금 결제성 예금 은행들하고 하는 결제성 예금들을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거 이런 것들은 CBDC가 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대자 이것도 CBDC가 담당하지 않고 얘도 따로 도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도는 거고 얘들만 혼합형으로 돼서 따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금 2021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축해 나가겠다 이 사업들을 그럼 이 사업들이 대체 어떤 게 있을 거냐 이런 거죠 송금, 자금이체, 현금과의 교환, 예금과의 교환, 상거래 대금결제, 오프라인 결제 기능 이런 것들, 나머지 기능들 그리고 국가 간 지급 서비스 제가 이것 때문에 분석하는 거죠 이게 리플, 국가 간 지급 서비스 비거주자에게도 CBDC 보유 및 거래를 호행할 것이냐 비거주자는 뭐예요? 미국에 살고 계신 제 동포 여러분 이분들한테도 우리나라에 올렛을 만들면 올렛을 이분들한테도 줄 것이냐 우리나라인데 이분들은 미국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좋으면 이분들이 외국에서 올렛을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치우냐 이거죠 여기에 호점이 생겨버리면 구멍이 뚫려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CBDC 시스템을 연계해야 되고 그럼 돈이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가 가능한가? 직접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내 올렛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비트코인 올렛으로 자유스럽게 이체할 수 있죠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CBDC도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 할 거라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 암호화폐처럼 이렇게 아무 제약 없이 개인 대 개인 간에 주황은행 없이 디센트럴라이즈하게 이렇게 토큰을 주고받는다 CBDC를 주고받는다 이거 용납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앞, 뒤에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CBDC가 암호화폐보다 더 편리한가? 편리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상호 호환성이 큰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CBDC는 자유로운 용언인가요? 암호화폐에 비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가 통제하는 합회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를 견제하기 위해서 CBDC를 만든 거다 아시죠? CBDC를 만든 게 암호화폐를 견제할 목적으로도 CBDC를 만든 거고 현금이 없는 사회가 곧 올 건데 그 목적으로도 CBDC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은 현금 사용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도 30%고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DC를 도입해서 이렇게 빨리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에 뺏길 수 있는 중앙은행의 그 힘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CBDC를 하는 거지 현금 없는 사회가 곧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걸 도입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모금만 잠깐만 마시고 그래서 암호화폐보다는 얘가 운영의 폭은 상당히 좁다 왜? 중앙은행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자고 무슨 결론이 나올지 알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가능성 있게 스마트 콘트랙트를 CBDC에 넣을 것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스마트 콘트랙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데 이거 잘못 코딩한 걸 유통했다가 어떤 불상상이 생기면 CBDC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그러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들어가 버리면 부동산 매매라든가 매매, 자동차 매매 이런 건 소유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유권, 이것들도 어떻게 된다? CBDC가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말이고 즉,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게요 이 말 XRP가 있어요 XRP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없어요 맞죠?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XRP는 뭐가 없으고요? DEX를 통한 뭐가 없는 거죠? DEX를 통한 DEFI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DEFI가 되려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XRP는 안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만든 플레어 토큰 이게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XRP를 보조하는 거죠 XRP가 왜 스마트 콘트랙트를 넣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개나 소나 다 집어넣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XRP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게 되면 XRP가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위험한 거예요? 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잘못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죠? 어떤 데가 스마트 콘트랙트를 만들었는데 얘가 운영이 됐는데 이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서 묶인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겼어요 스마트 콘트랙트를 엉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 있게 만들어서 내가 이 스마트 콘트랙트에 100BTC를 묶였는데 그리고 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완료되기 위해서 누군가 이 거래를 체결해야 되는데 거래가 체결됐는데 100BTC가 입금해야 될 올렛으로 입금이 안 되고 묶여버린 거예요 영영 못 찾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스마트 콘트랙트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나쁜 중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만든 걸 가지고 만약 스마트 콘트랙트를 했는데 이게 CBDC가 이것 때문에 정상 동작을 안 해 그럼 CBDC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콘트랙트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매매, 이런 거 할 때 건물 매매할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게 음성화될 음성으로 숨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숨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하지만 지금 당장 초기에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도입되더라도 5년이나 10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도입될 문제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국가는 돈의 출처를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KYC, 커스터머를 감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AM을 통해서 감시를 해야 돼요 어떤 거? 자금 세탁 방지 금융회사가 자금 세탁 활동의 위협을 인식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법 이걸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KYC, AML이 거래소에서 무조건 세팅해야 되는 어떤 거잖아요 이걸 안 돼버리면 국가에서 이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AM 같은 걸 해야 돼요 자금 세탁 방지 우리가 북한에 돈을 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금 세탁 방지 또는 금융 테러 활동 탈세 테러 조직 지원 이거 못하도록 AML 통해서 묶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에서 AML을 가동하고 있는 거고 어떤 계좌에서 북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순간 이체를 막아버리죠 뭐예요? AML 이게 시스템이 구축돼서 자동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KYC, AML을 해야 되기 때문에 CBDC를 밀접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돼요 얘는 절대로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CBDC가 나오면 암호화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되니까 CBDC도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디지털화폐 발행 동계예요 중국은 민간 독점 방지 이거 있었죠? 뭐야? 알리페이? 알리페이 같은 거라든가? 위페이인가? 모르겠어요 알리페이, 위채페이, 위채페이, 알리페이 얘들 독점 방지하기 위해서 맞죠? 그다음에 운영 리스크 대비하는 거죠 운영 리스크 그다음에 합폐 제조, 유통 비용 절가 합폐, 중국에서 합폐가 지금 사연함들이 사용하지 않죠? 이게 암호화폐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자기 나라 자국 합폐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QR코드를 쓰지 이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암호화폐 때문에 합폐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위채페이가 너무 좋아서 합폐를 쓰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조지페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은 오해라시게 마시기 말아요 중국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사람이 핸드폰 없이 자기 얼굴만 들이밀어도 결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 게 중국이 성견 지명에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위조지페이 범위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합폐를 신용을 못하는 거예요 합폐를 나한테 어떤 고객이 나한테 커피를 사고 합폐를 줬는데 그걸 받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조지페인지 알고 그럼 그 합폐를 받으면 그 합폐를 받은 직원이 그게 위조지페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계가 가지고 판별을 한대요 그 정도로 위조지페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폐를 받기 싫어서 QR코드를 받는 거예요 합폐 안 받고 QR코드는 우리가 뭐예요?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조합폐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게 CBDC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걸 통해서 지금 CBDC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CBDC를 만들려고 이렇게 박차를 가져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위조지포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합폐를 쓰지 않는 구조가 되었던 거고 이 구조 때문에 알리페이, 위체페이가 이것들을 QR코드와 묶어서 사용자들이 합폐를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중국은 이거에서 한술도 떠서 CBDC를 세계 최초로 만들려고 해요 세계 최초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짤을 풀어볼 거거든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지 오피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피셜한 게 아니고 제 짤이니까 그냥 웃고 넘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웨카도로는 화폐 제조 얘들은 화폐 제조 이런 거 금융포용 금융포용이 뭐냐면 중국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로서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CBDC를 개발한다 해요 CBDC 개발하지 않아도 지금 상태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중국은 다 돼요 CBDC가 없어도 다 된다고요 그런데 왜 얘들이 CBDC를 이렇게 밀고 있는지 CBDC가 없어도 이미 중국은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BDC를 이렇게 세계 최초로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스웨덴 여기는 이제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을 사용 안 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상점에서 현금을 내면 현금 안 받는다요 그래서 법으로 현금 안 받으면 처벌해달라는 법까지 내고 있는 데가 수혜되네요 맞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현금 이용하지 않는데 운영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줄 거예요? 현금을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운영 리스크 때문에 CBDC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기에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현금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CBDC를 발행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수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웨덴은 현금을 쓰지 않는 대신에 비자 마스터가 국민들을 다 독점하고 있대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비자하고 마스터가 카드 독점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CBDC를 통해서 다 뺏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CBDC를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루가이는 화재, 화폐, 금융포용 이런 금융포용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 땅땅이 좁더라도 힘드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CBDC를 발행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현금 대신에 다 쌓아주거나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은 현금 없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대요 그래서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을 통해서 결제되는 게 90%예요 현금 사용은 10%도 안 된대요 스웨덴의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요 상점들에서 보면 스웨덴이 13%, 18년도에 영국 28%, 뉴질랜드 32% 우리 한국은 19%밖에 안 돼요 그래도 현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금 거부하지 않는데 좀 웃긴 나라든지 미국 26%, 일본 48%, 독일 47%, 유로전 54%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웨덴의 상업은행의 지점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은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안 쓰니까 은행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8년에 1777개가 있었는데 지금 18년에 한 600개 정도? 5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현금이 없어지면 은행들이 문을 닫는 건 앞으로 자명한 거예요 지점수가 스웨덴이 33% 줄어들었대요 영국 23%, 뉴질랜드 29%, 한국 14%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은행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거액, 소액, 분산원장을 취업하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은행을 폐지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명의 국민들을 누가 컨트롤할 거예요 국가가 할 것이냐 은행이 할 것이냐 은행이 할 거라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은행 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ATM 아시죠? ATM 기기 이것도 21%, 11%, 7% 한국은 그나마 많이 그래도 현금을 많이 지원해줘요 19%밖에 안 되는데 현금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빵빵해져요 그래서 현금을 우리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20%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럼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금이 사라질 경우 대응하기 곤란한 국민들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영국 성인 130만 명 중 은행 계좌가 없대요 130만 명이 우리나라는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죠 그다음에 성인 중 430만 명이 문명이래요 디지털 문명 자기 스스로 핸드폰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경우가 우리한테도 발생하지 않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CBDC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지고 CBDC가 나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것이냐 너희들은 문명이기 때문에 무슨 문명? 디지털 문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회생활 하지마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CBDC가 나오기 전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필요 그래서 CBDC는 빨리 나오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CBDC를 만들고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중에 많은 사람들은 패권 미국과의 합해 패권에 먼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CBDC를 이렇게 빨리 추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CBDC를 만든 목적이 이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물론 맞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CBDC를 통해서 CBDC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은 모든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망을 다 구축했어 이미 CBDC가 아니더라도 이미 구축이 됐고 그게 전산화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이미 다 끝났는데 CBDC라는 것을 앞에 전면에 배치할까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이것들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있고요 이 반발을 무마시켜야 돼요 무마시키고 자기들은 모든 국민들을 그리고 모든 돈, 모든 국민들을 전부 다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시켜야 돼요 CBDC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CBDC를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권을 우리는 뺏어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한테 서름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1등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CBDC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예국심을 고추시키는 거죠 그러면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 CBDC의 이 좋은 순기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중국이 CBDC 발행에 열강할 수도 있어 그래서 CBDC 발행이 CBDC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이게 암호화폐에서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중국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잠명한 거예요 이거 CBDC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건 다 돼요 CBDC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은 모든 게 다 전상으로 됐다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CBDC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빨리 하고 CBDC를 2년 후에 자기 올림픽 할 때 이걸 체득한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CBDC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은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라고 치킨 세우고 있어요 물론 이 말도 맞다고 봐요 중국이 누구나 말했듯이 알지 못하는 제 사람의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미국을 누르고 세계 1등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CBDC는 이렇게 빨리 진행할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지대에 대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우수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모든 나라들을 종합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이게 좋다 하더라도 이게 프라이버시가 너무 심각하게 침해된다 우리 이 정도로 하지 말지 않아 이런 사회적 합의 이런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CBDC예요 이걸 하루 만에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좋다고 박수치라는 그런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CBDC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BDC가 없어도 CBDC보다 더 빠르게 모든 걸 다 처리하는 나라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국은 땅땅이 높아서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겠죠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사람들 배려 안 하잖아요 그냥 CBDC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CBDC를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암호화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열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CBDC는 곧 암호화폐하고 이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CBDC는 중국처럼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빨리 만들어낼 그런 놈이 아니라고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많은 철학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CBDC에 대해서 중국같이 빠른 템포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이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도덕후나 IT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검은 속내를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들은 검은 속내뿐만 아니라 많은 걸 생각해요 CBDC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만들어본다 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CBDC를 발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세요 중국이 지금 CBDC를 통해서 칼을 휘두르는 이 빠른 템포가 그게 올바른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이상한 소리인데 넘어가시고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 동기예요 위조 화폐 발견 건수 상당해요 그래서 자국에서는 자기 화폐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알리페이하고 위치페이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QR코드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는 뭐가 없어요? 카드 업체가 없어요 카드, 우리처럼 카드 우리는 현금 사용하기 싫다 그럼 뭘 사용하면 돼요? 카드, 카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위조지폐가 있다 하더라도 카드 쓰면 되니까 그런 문제 없죠 그런데 중국은 카드 업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QR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계좌의 QR코드 그래서 QR코드만 찍으면 현금 없이 돈이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CBDC가 없어도 이미 중국은 이런 상태로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CBDC가 나오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웃긴 얘기예요 이미 CBDC가 없어도 모든 게 전산화된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없어도 다 잘 살고 CBDC보다 더 빨라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조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걸 시작한 게 누가 시작했다? 중국의 종국을 시작한 게 아니다 이 알리페이하고 위치페이가 이걸 통해서 시장을 확보해서 몇 프로까지? 80.4%까지 중국인들이 이 조합 어떤 조합? 핸드폰? 플러스 QR코드 이걸 통해서 카드가 없어도 현금을 왔다 뭐야 할 수 있는 구축을 이미 다 구축시켜놨어요 여기에 이 구축을 시켰을 때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 일이 있어요? 중국 정부가? 한 일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알리페이, 위치페이 그 다음에 누구죠? 텐페이, 알리페이 얘들이 민간업체들이 다 주도했다고요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이걸 다 뭐로? 디지털화 시켰다고요 모든 거예요 디지털화 시켰다고요 모든 공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은행 간에 누가 있었다? 알리페이, 텐페이, 기타 등등 여기가 돼 있었죠 그리고 이게 성숙될 때까지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성숙될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중국 정부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념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지켜보는 거죠 얘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읽어놓은 이 시장을 중국 정부는 계속 성숙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숙됐다 시킬 때 중국 정부가 하나를 내놓습니다 얘들이 알리페이하고 텐페이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사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죠 그다음에 기타 수익 같은 거 광고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수익을 챙기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자 수익이에요 사람들이 알리페이, 유체페이를 쓰면서 현금을 이쪽에 막 집어넣는 거죠 현금, 돈을 그러면 이 돈을 넣자마자 바로 이 돈이 상대방한테 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 동안 어디에 있다? 알리페이 금고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알리페이는 이 안에 있는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거죠 예치해서 뭘 받는다? 이자 수익을 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자 수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부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10%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나한테 1000조가 있는데 1000조만 10%니까 이거죠 10조라고 하죠 10조만 은행에 있다가 아까 지급준비금처럼 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9,990조는 이자 놀이해도 된다고 했는데 얘들이 이 비부금을 100%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조가 있으면 이자 놀이하지 말고 이 1000조를 다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 놀이에 대한 이자 수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가는 거예요 정부한테 가는 거죠 이 구조로 바뀌었어요 100% 비부금을 했어요 비부금이 뭐냐? 제3자 결제 기간에 비부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100%로 상영 조정시켰어요 비부금, 결제 예정 자금이죠 모바일 결제를 진행한 날과 은행의 결제일 차이가 있어요 그 잠시 차이를 가지고 일치돼서 이자 수익을 받은 건데 그걸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알리페인은 수수료 수익, 기타 수익, 강구 수익은 있지만 이자 수익은 누구한테 뺏겼다? 중국한테 뺏긴 거예요 이것만 뺏겼느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은 어떻게 했다? 이 구조에 이 왕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이 왕랜을 통해서 모든 걸 감시, 감독하는 거죠 감시, 감독 이런 구조로 만든 거죠 CBDC가 생기면 얘도 인민은행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돼요 이게 CBDC는 암호화폐가 아니라고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는 누가 감시 안 해요 자유스럽게 해요 개인 간의 거리가 자유스러워요 CBDC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중국만 그럴까요? 우리 나라는, 우리 한국은 이런 구조가 아닐까요?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중소결제 플랫폼들이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페이, 텐페이 같이 큰 업체들은 이거 안 받아도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이거에 큰 이익을 남았던 기타 페이 업체들은 도산 유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의 입김이 강화된 거예요 왕랜, 인랜, 왕랜 두 개였어요 인랜, 왕랜,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은행들의 지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알리페이, 텐페이한테 은행들이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구조로 바뀌자마자 얘들이 갑이 된 거고 얘들이 을이 된 거예요 이런 구조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강화 CBDC도 규제 강화될 거다 이런 거죠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지금 결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변화될 때 원래 어떤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한국은행이 조사한 거죠 현금 이용 감소세 확대 가능성 금융 시스템 신뢰자 만약 CBDC를 발행하지 않으면 민간 발행 코인들이 현금 이용이 없어졌으니까 현금에 이용했던 그 부분에 민간 발행 코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움을 느꼈고 그래서 CBDC를 발행하게 됐다 그 다음에 만약 현금이 없으면 지급수단을 선택권을 제약하게 돼요 이런 목적으로도 CBDC를 만들게 된다 이 목적 때문에 CBDC 이 목적 때문에 CBDC 발행하고 백업 기능 제외 발생 시 공공재료소 지급수단 제외 당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돼? CBDC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CBDC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금 이용이 감소세가 없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는 사회죠 내가 현금을 냈는데 그 현금을 거부하는 데 없죠 그런 가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 한국은행이 유일하게 CBDC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 민간 발행 코인 사용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뺏길 것이다 암호화폐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가 너무 CBDC를 빡세게 나가니까 얘들이 또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CBDC를 발행하는 거예요 비금융 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 및 독과 점화 가능성 이것도 민간 발행 코인 아니면 다른 나라 CBDC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겁난다 그리고 민간 디지털 화폐 확산 가능성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중앙은행들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디지털 화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조심스럽게 먹는다고 하다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민간 디지털 화폐 확장 가졌어 그러니까 법화 은행 예금 대체 시 부작용 우려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 결제 이거죠 바랜 코인들이 뭐한다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더라 애치시키는 거 스테이블 코인 갑자기 생각 안 해요 애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코인을 애치시키고 받는 이자 가버넌스에 도움을 주고 받는 이자 이런 것들 막 주잖아요 이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디파이 같은 거 이자 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하고 뭐 이거 스테이킹 아 이게 스테이킹이지 이게 스테이킹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사서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디파이를 통해서 아니면 시파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서 이자를 준다든지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서 이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 결제에 대해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CBDC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CBDC 발행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다 그럼 CBDC를 발행하면 우리도 이자를 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디지털 법정화폐 수요 확대 가능성 그래서 인프라 구축 요구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논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XRP CBDC가 이걸 대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CBDC 활용 가능성 이런 거죠 그리고 은행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BDC 보유라는 문제예요 CBDC를 국민들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줄 것인지 일정 금액 이상의 CBDC 보유를 불허할 것인지 아니면 한도를 주지 않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려면 충분히 한참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장점은 CBDC 보육 규모를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의 올렛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된다 감시 이게 되려면 감시해야 된다고요 단점 CBDC 이체 시 수치인의 보육 규모 파악 필요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요 중앙은행 및 민간 기관들이 각 사용자의 CBDC 전체 보육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돼요 이건 거예요 한국은행 그리고 각국은행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올렛들, CBDC가 보관될 이 토큰이 토큰 맞죠? 토큰인가? 뭐야? 테이큰이네 토큰 토큰들이 보관될 이 올렛을 24시간 감시체로 나갈 거라고요 CBDC는 족쇄가 채워진 거라고요 족쇄가 답답해 죽겠어요 암호화폐에 비해서 상당히 답답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한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요? 올렛을 감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맞죠 맞죠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런 말을 별로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비도입하면 자금세탁, 테러 자금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CBDC를 가지고 그다음에 예금 인출 사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예금 한꺼번에 그냥 인출해버리는 거죠 이 부작용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자금세탁, AML 안티머니 이거 테러 자금 조달 이걸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시간 감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럴 거고 중국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자 지급 문제 분명히 말씀했죠 스테이킹 서비스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디파이 시파이 드레 어떤 거 이자 지급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몰릴 거고 그러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CBDC CBDC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CBDC가 발행해도 문제인 거예요 CBDC가 없어도 문제이고 CBDC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자를 주지 않는 이상 뺏길 것이다 라는 게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CBDC가 나온다 해서 지금 이 추세를 막을 수 있나요 현금이 CBDC로 바뀐다 해서 이 추세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CBDC를 만들어서 CBDC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는 환경 디파이, 시파이, 스테이킹 할 수 있는 항공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자 지급 문제 지급한다 장점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 이자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통화 정책이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 수단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CBDC에 이자를 주니까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예요 은행의 중재 기능이 약화되고 시노리지가 감소되는 거죠 시노리지가 뭐냐면 이거죠 중앙은행이 하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 얘기예요 하폐의 액면 가액에서 제조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억을 현금 발행했는데 실제 이 100억 발행하면서 국가가 쓴 돈은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현금 100억 발행하면 국가는 90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억을 발행하면 또 90억을 먹는 거예요 이게 시노리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누리는 시노리지가 연간 100억, 200억, 300억 정도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찍어내면 미국 미연준이 공짜로 벌어둔 돈이 지금 200억 정도 된다니까요 공짜로 이게 시노리지 효과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기존에 300억 벌었던데 이자로 주면 100억밖에 안 남으니까 이 시노리지 감소한다 이걸 감소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급하지 않으면 뺏길 건데 비지급하면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될 건데 그래서 현금과 같으므로 그것이 경제적 영향 최소화 하지만 암호화폐 사용량은 증가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뭐다? 통화 발행을 독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통화 공급을 통제하고 금리를 관리하고 가격을 안정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통화 발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 스테이블 코인 이것들은 화폐의 일대일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이 계열 이런 것들은 발권을 지키는 거잖아요 발권 이 발권의 기능은 누가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만 가지고 있는 고위한 권한인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가 지금 마음대로 죽여 놓고 있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 및 금융시장 불안정 유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서 금융시장 안정성 통화 정책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CBDC가 나오면 암호화폐를 막을 수 있느냐 스테이킹 서비스 디파이 C파이 이거 견제할 수 있느냐 이자를 줘도 견제 못할 것 같고 이자를 안 주면 도로 경계를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적 느낌 이런 거죠 CBDC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 CBDC가 생기면 암호화폐가 줄 수 있는 이 혜택들 CBDC가 줄 수 있나요? 이런 문제들 CBDC가 그렇게 CBDC가 우리가 알고 있는 램프의 진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봐더라도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거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탁 달아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CBDC는 단순한 디지털 커런시가 아니다 얘는 그냥 단순한 디지털 커런시가 아니다 이게 나옴으로써 현금이 축소되고 이거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빠른 스피드 좋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나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고민하고 우리가 보다 주무줘야 되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다 줄 것인지 안전장치 마련하고 그다음에 CBDC를 설계해도 결코 늦지 않다 중국이 저렇게 빨리 만들어서 휘둘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를 가야 되고 CBDC는 많은 생각과 사상과 많은 사람들의 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2021년 얼마나 중앙은행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어, 어 하는 거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어, 어, 어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요 버벅버벅 거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요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압박하면 안 된다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느냐 우리의 기술력이 뭐냐 너희들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쳐다본다는 것은 너무 미시적인 관점이 아닐까 거시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고 이제 결론이에요 자, 12DC는 XRP를 대체할 것인가 12DC는 리플을 대체할 것인가 자, 해외 송금 절차 지은 이유예요 한국중앙은행이 있고 미국중앙은행이 있어요 자, A은행, 우리 한국의 A은행은 먼저 어디? 미국의 A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된다? 프리펀딩 달러를 프리펀딩해야 돼요 달러 맞죠? 그래서 사람이 송금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은행에 계좌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자, 스위프트를 이용한다면 메시징 기법, 메시징 기법으로 보낼 거고 그렇게 보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은행은 한국 A은행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빼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복잡한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얘가 또 몇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경우에도 16시간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이거죠 자, 이게 의뢰를 했어요 A은행에서 결제일에 온화 송금을 끝내고 오후 5시에 통보하는 거죠 오후 5시에 우리 한국 측이 오후 5시에 A은행의 메시지로 통보해요 오후 5시에 그러면 뉴욕은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9시까지 은행원이 나와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놀랍지 않나요? 이걸 자동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국가마다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세계 베스트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은행원이 연관되지 않아도 모든 걸 전산화시켜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기는 만약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라 해도 미국이라 해서 우리나라처럼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시스템이 자동화가 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오전 9시에 은행이 출근해서 뭔가를 해줘야지만 이 송금 업무 처리가 다시 가동되는 체계예요 이 미국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고치다고 한다고 고쳐지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 이것 때문에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만 들어가면 좋게 돈만 들어가면 좋아요 개발을 하다 보면 뭐냐면 각 은행들이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데 1년, 2년 걸려요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9시까지 기다려서 누가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걸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CBDC가 생기면 16시간 걸리던 게 일본으로 줄어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CBDC가 이게 램프의 진위인가요? CBDC가 생기면 이렇게 꼬이고 꼬인 그 나라의 전산망이 1분 만에 다 해결되는 건가요? CBDC가 생기면 이런 구조가 이게 현금이 디지털화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넘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자금 이체를 끝난 후에 오후 3시에 국내 은행에 통보하면 국내 은행은 새벽시간이에요 새벽 3시 쯤 되겠죠 2시 그러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통보를 확인하고 의뢰한 사람들한테 다시 통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CBDC가 생기면 이게 이 구조가 이 구조가 해결 가능한 건가 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으로 줄어들 것 같으세요? CBDC가 생기면?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SWIFT GPI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느려서 웨스턴 유니언하고 머니그램이 자기들이 송금 전문 업체들인데 자기들만의 송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16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이걸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아니면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웨스턴 유니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웨스턴 유니언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턴 유니언이 좋은 건 뭐냐면 계좌가 없어도 그 사람한테 돈을 송금해 줄 수 있어요 계좌가 없어도 계좌가 없는 사람들 너무 좋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계좌가 없는 계좌가 없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죠 스위프트로 보내면 50불 60불 정도의 송금 수수료가 생기니 싼 한 10불밖에 들지 않는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서 300만 원을 송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좌가 없으니까 미국 자녀는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빨리 어디서든지 이 서비스를 해 주니까 그냥 간단하게 차 타고 가서 30분 안에 늦으면 1시간 안에 보낼 거예요 1시간 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자녀는 이걸 1시간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따져보죠 웨스턴 유니언에서 보낼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얘들은 은행에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좌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그 자녀가 어디 어디에 살고 있는다고 해야 되지 텍사스에 산다고 하죠 텍사스 텍사스 엄청나게 땅이 넓죠 땅이 넓은데 은행 우편 취급소 약국 약국들이 군데군데 있죠 우리나라처럼 옆에 두세 개가 있는 데가 아니죠 상당히 거리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죠 그럼 이 자녀가 웨스턴 유니언에서 이 자녀가 사는 가장 가까운 취급소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 여기에 왔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자녀가 만약 지하철을 타고 가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든 갈 거예요 갖다 쳐요 그 넓은 데로 갖다 쳐요 그럼 약국에서 엄마가 나한테 300만 원 준 쪽지표가 있어요 쪽지표를 내밀고 300만 원 주세요 하고 약사한테 약사한테 3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그 약국은 나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약국이에요 300만 원 없어요 300만 원 없다고요 그래서 얘들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300불이에요 300불 어떤 길이 생길까요? 이 자녀가 이 약국으로 가는데 교통수단을 통해서 한 시간 걸렸다고 쳐요 가서 물어보니까 300만 원 주세요 라고 해서 받은 점표를 내미니까 약국은 한 번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다 300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른 거죠 그러면 300불만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나한테 3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했고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300불이다 근데 300만 원하고 300불은 3,000불 정도 된다고 하죠 3,000불 3,000불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나한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 하는 거죠 미치고 한장 하는 거죠 웃긴 거 아니에요? 내가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약국에서는 줄 수 있는 한도가 300불밖에 안 돼요 나는 3,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근데 그러면 300불만 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3,000만 원을 나한테 점표에 쓰인 금액은 3,000만 원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인데 점표 금액과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이 틀림으로 너한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 시간 동안 타서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 시간 두 시간 걸렸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3,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못 받았다 그러면 아래켜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해봐라 그러니까 은행 주은행 말고 간의 은행 이 간의 은행에 가서 해봐라 그럼 이 사람이 또 한 시간을 걸려서 이 간의 은행에 가요 그래서 간의 은행에 물어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한도는 1,000불밖에 안 된다 너는 3,000불을 원했고 난 1,000불인데 너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웨스턴 유니어를 통해서 30분 만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이 자녀는 부모님이 준 이 3,000불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째 우째 해가지고 가는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불을 못 주겠는데 내가 수표를 끊어줄 수 있다 수표 3,000불짜리 수표 받겠느냐 받죠 당연히 이런 현실인 거예요 30분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 며칠 만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CLS의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 중앙은행과 주요 상업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 BIS하고 협력해서 매입 통화하고 매도 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 CLS 이거 전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아시죠 RTGS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한 국가 안에 은행과 중앙은행 그다음에 그냥 시중은행 들에 구축해 놓은 망이에요 RTGS가 이게 보시면 여기 미국에서도 RTGS가 있죠 패드와이어 있죠 이걸 지금 개선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패드누 그리고 패드누 뉴라는 거 지금 너무 속도가 느려서 개선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패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연준에서 하고 있죠 FED FED 패드에서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나라도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이 RTGS는 뭐다 그 나라의 중앙은행과 그 나라의 은행들 간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녹화 페이먼트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페이 뭐 카카오페이 아니면 LG페이 이 페이에요 페이 SSG 페이 이 페이 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RTGS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뭘 보나 RTGS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나라에 센트럴 뱅크가 있고 어떤 나라에 뱅크 A 뱅크 2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나라에 뱅크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그 나라에 제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FX 포린 익스체인지 외화 교환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로 CLS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스위프트 망하고 CLS 망은 틀리다라는 것을 뭔지 알아야 되고 CLS 망이 뭔지 스위프트 망이 있고 CLS 망이 이 CLS 망이 뭔지 알아요 1974년 6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마르크아를 독일의 헤르스타트 은행에 보낸 거예요 보내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마르크아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가 준 만큼의 마르크아만큼의 달러를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시차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미국 은행들이 보낸 거예요 시차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시차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독일 헤르스타트 은행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마르크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 미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FX죠 포린 익스체인지 두 국가 간에 국가 간에 마르크아하고 달러를 동시에 결제를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CLS 망이에요 미국 은행이 마르크아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들려고 했는데 얘가 파산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미 달러를 해소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외환결제리스크 또는 헤르스타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생긴대요 그래서 CLS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CLS라는 뱅크를 어떻게 이렇게 시차가 생기면 파산으로 인해서 내가 받지 못하니 어떻게 한다 전 세계 공통결제 시간대 그러니까 3월에서 10월 마지막 1월에는 오후 3시에서 6시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2시에서 5시 이 사이에 달러 마르크아 CLS라는 은행이 먼저 이것들을 유용성을 가지고 있겠죠 동시에 맞바꿔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에 그게 CLS 시스템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려서 CLS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CBDC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CBDC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즉시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3시에서 6시에만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된다고 3시에서 6시에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2시에서 5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CBDC가 생기면 이 시간대가 없어져서 자유스럽게 우리가 결제할 수 있나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CBDC가 생기면 그러면 램프의 진유처럼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국가 간 지급 결제를 하다 보면 미국 은행들은 정상인데 독일 은행들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지급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죠? 한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 반응을 통해서 타국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말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에 이 시스템으로 의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이게 CBDC가 생기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말끔히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CBDC가 나오면 갖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건 거죠 우리 한국은 만약 코르타라는 분산운장을 채택했어요 미국은 코르타라는 분산운장을 채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온장 간의 기술력이 틀려요 그러면 온장의 기술력이 틀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걸 다이렉트로 옮길 수 있나요?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DeFi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BTC가 이도리움에 DeFi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투입을 해서 DeFi에 투자하고 싶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BTC를 어떻게 랩트 BTC로 만들고 이 랩트 BTC가 이도리에서 통용되는 토큰이 되고 이걸 가지고 DeFi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이 WBTC를 BTC로 채환해서 BTC를 가져와야 돼요 이런 호환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WBTC를 누가 만든 거예요? 카이버네트워크 카이버네트워크 이런 업체가 있어주지 않고서는 이런 이기종 분산운장 간에 1대1 다이렉트 전송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CBDC가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아주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단순함이 뭐냐면 한국은 코로나 분산운장 미국은 코로나 분산운장 이면 이것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CBDC를 하더라도 CBDC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못 산다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 계좌가 지금 CBDC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DEX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원화 CBDC를 이 DEX에 넣는 거죠 스왑을 하는 거죠 스왑 그러면 미국 나는 미국 미국 달러 CBDC로 바꾸고 싶어 그럼 미국 있는 애가 또 CBDC를 유동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얘도 원화를 바꾸고 싶은 애가 달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내하고 DEX에서 내 원화 CBDC하고 이거하고 바깥치기 해서 나는 달러를 들어가고 얘는 이제 원화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DEX를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지갑은 한국은행이 반응해준 이 지갑하고는 틀리겠죠 한국은행이 지급해준 이 지갑은 온리 원화 CBDC만 왔다가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갑에는 원화도 가능하고 달러도 가능하고 예나도 가능하고 유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지갑을 또 누군가는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맞죠? 이렇게 해야지만 CBD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거쳐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달러를 만약 그래서 달러를 확보해서 만약 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그 계좌로 여기서 만든 계좌로 여기에 싸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CBDC를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가정을 거쳐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CBDC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생각 이거 가지는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정부는 CBDC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시 체제를 통해서 감시망을 독자할 거예요 이런 구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어느 나라든지 이런 구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철폐를 가할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안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기술 테크닉이잖아요 코드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이걸 목숨을 걸고 막을 거라고요 막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망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뿐더러 이런 망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로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구조에 적으라 힘들 것이다 리브라 리브라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라고 보느냐 하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내가 달러 CBDC를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애가 달러 CBDC를 유동성을 공급해야지만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 CBDC는 리브라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CBDC를 통해서 리브라에 내 돈을 맡기고 그리고 리브라 토큰을 받아요 맞죠? 맞잖아요 유동성이 무한정 공급되는 거예요 리브라가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달러를 놓고 리브라를 받아요 맞죠? 리브라를 받아서 리브라는 뭐예요?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어느 나라라도 리브라를 보내면 그 사람은 리브라를 통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자기 나라 WCBBC로 팔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브라가 이게 혁명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 리브라 같은 체제가 구축이 되어버리면 뭐한다? XRP SWIFT 은행들 황그레 은행들 다 절단 나는 거예요 물론 다 절단 나는 것은 너무 과격한 거고 리브라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0조 20조 이런 경우들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소액 지불 할 수 있는 XRP 소액 지불하는 게 뭐예요? ODN 온 디멘트 리퀴디티 이거 작살나요 SWIFT 작살나고 그리고 송금업체들 머니그램 이런데 작살나요 그래서 리브라가 혁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되면 안 된다고 이런 고리가 안 되도록 다 막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CBDC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계좌예요 지급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계좌가 있죠 전자지갑이죠 어디에 엮여 있죠? 은행에 엮여 있어요 은행에 감시를 받고 있고 은행은 누구의 감시를 받는 거죠? 중앙은행에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결제 통화든 모바일을 통화든 인터넷 통화든 금융기관에 가서 A팀을 통화든 간에 뭐든지 다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이렉트로 이 사람이 자기 계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수치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로 CBDC를 발행할 거라고요 CBDC가 암호화폐에 비해서 안전한가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미 이렇게 만든다고 초안은 다 나와 있어요 이 구조는 지금 현재 계좌하고 똑같아요 계좌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전자지갑 이 사람의 계좌 예금계좌 이 사람의 지급인의 예금계좌 이런 식의 유원화가 될 거고 이 관리는 다 누가 한다? 은행들이 하게 돼 있는 구조로 간다고요 감시를 받는다고요 족세를 채웠다고요 CBDC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CBDC를 보유를 불화할 거고 CBDC가 어떻게 나가고 들어온지를 다 감시할 거예요 그래서 송금을 보내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잔약에 송금을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계좌이체하는 것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시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송금할 때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시스템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CBDC라 하더라도 일부만에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일부만에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KYC AM에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제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국은 CBDC를 통해서 자기의 패권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자기의 CBDC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거예요 맞죠? 이렇게 패권 다른 나라를 점령해 나갈 거예요 자기 돈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캄보디아 박홍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 프로젝트는 유일하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요 다른 것들은 분산원장인데 디스트리부트 레저 테크놀로지 이걸 썼는데 유일하게 캄보디아 박홍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썼어요 캄보디아는 어떤 거냐면 자국민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한대요 자국민 통화 대신에 그래서 이 박홍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국민들이 자기 나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대요 국가 간에 CBDC를 도입하는 게 많은 편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CBDC가 생긴다 해서 이 많은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은 패권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을 CBDC를 통해서 그 나라의 통화를 자국의 CBDC로 다 교체하려고 할 것이고 많은 약소국들은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나 디스블 넷절을 통해서 이걸 막을 거라고 자기 목숨들을 다 막을 거라고 이 싸움들이 계속 치열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CBDC가 나오면 이런 국가 간에 있는 이것들을 단순히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CBDC라 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한테 1분 만에 꽂아줄 수 없다고 송금이 될 수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아시겠죠 미국에 아니면 영국에 은행 간의 서비스 은행 간의 어떻게 은행 간의 어떻게 프로토콜 은행 간의 주고받을 때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주고받을 거예요 내가 이런 형식으로 보내면 너는 이게 내가 이체를 한다는 형식으로 알아듣고 내가 이 형식으로 주면 너는 이게 내가 너한테 송금한다고 알아줘 이게 둘 간에 서로 약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정 맞죠? 이렇게 약정했겠죠? 이게 중앙은행과 중앙은행과 은행들 간에 이렇게 약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페이먼트 업체들이죠 LG페이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이런 업체들도 이런 시스템들이 촘촘히 다 구축돼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축돼 있다고요 혼란스럽죠? 자 이 미국만 그런 거냐 여기 다른 나라 미국 말고 영국 영국도 지금 알고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식으로 엮여있다고요 답답하시죠? 스웨이프트를 통해서 메시징을 통하는 이 방식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계좌이체 지시전문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간에 내가 이렇게 보내면 무슨 뜻인지 알아? 전문의한 게 그런 뜻이거든요 은행이 메시지 보내는데 이걸 전문의라고 보내요 전문을 딱 보내면 이 전문을 해석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전문이 들어오면 이건 이체다 이게 다 약점된 전문이 있어요 계좌이체 지시 전문이 있죠 따로 있죠 금융상품 맹세 전문이 따로 있어요 포맷이 지급지시 수치은행 조회 전문이 따로 있고 청산결제 전문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낼 때는 이해를 통해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지시를 할 때는 스웨이프트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청산결제를 할 때는 EPC를 통해 또는 SAP 스웨이프트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자동이체 외의 거래 처리 스웨이프트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기업계좌 개설한다든가 계좌이체 요청을 할 때는 스웨이프트 또는 CBI 콘서트죠 이것들 통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돼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요 제 질문 이런 식으로 각 국가간이 이렇게 어지럽게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CBDC가 생기면 CBDC가 생기면 이 실다래가 밑에처럼 풀리나요? CBDC는 램프의 지니인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꼬이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송금을 보내는데 어디까지 내가 내 자금이 이체돼서 갔는지 실시간 추적 같은 거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BDC가 생기면 종단간 추적이 가능해질 거고 그 다음에 CBDC가 생기면 빠른 지불이 될 것이며 CBDC가 생기면 저렴한 수수료가 그냥 램프의 지니처럼 생기는 건가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도 이 생각에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국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속도가 느린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렇게 고치지 않는 이상 CBDC가 지금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고요 그럴뿐만 아니라 종단간 추적도 불가능하다고요 CBDC가 생긴다 해서 이런 상태에서 그런다 해서 CBDC가 생긴다 해서 조류만 수수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ISO 20022 이게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CBDC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못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못 바꿨다니까요 6년 그러면 아직도 못 바꿨는데 CBDC 생겼으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해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바꾸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wift GPI가 이런 실태를 풀어줘서 이런 실태를 안에서 4일 걸리던 거 Swift GPI가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준다 해서 이걸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1시간 안에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물론 나쁘면 시차가 걸리거나 이렇게 나쁘면 3일 걸리고 아프리카 보내면 한 달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Swift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 실타를 풀 돈도 없고 이걸 풀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송금을 서틀먼트를 아주 빨리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금융통신만 Swift GPI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보내면 3일, 4일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Swift GPI한테 보내니까 뭐하다? 1시간 만에 2시간, 1시간 만에 그리고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그래도 보내주더라 우리보다 빠르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리플레 리플렛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오디엘이 생긴 거죠 아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리플렛을 이용하니까 뭐한다? Swift는 1시간 걸리던 거 어떻게 한다? 1분 만에 끝나더라 오디엘 같은 거 오디엘 같은 거 1분 만에 끝나더라 놀랍다 그래서 우리는 Swift망을 사용하지 않고 리플렛 오디엘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200개, 300개 업체가 지금 오디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1,000여개 업계가 아직까지 Swift를 쓰고 있는 거고 맞죠? 계속 맞조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CBDC가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이 이 CBDC는 대체 1분이 걸릴까요? 1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환경에서는 Swift보다 더 느릴 것 같은 리플렛보다 훨씬 느릴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CBDC가 생기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각국이 이런 꼬여있는 이런 이전의 레가시 시스템들을 이 실타리를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상 CBDC가 나온다 하더라도 Swift, GPI 리플렛을 오디엘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제 결론이라는 거죠 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Swift, GPI는 문제는 뭐냐면 종단간 추적도 안 되고 저렴한 수수료도 안 되죠 저렴한 수수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1분 안쪽으로 늦어도 10분 안쪽으로 종단에서 종단간에 송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24시간 걸리고 하루가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면 한율이 계속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도 책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금했던 금액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했다? 리플의 오디엘이 해결했다 오디엘은 1분 안에 들어가니 저렴한 수수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은 지금 CBDC도 아니고 Swift, GPI도 아니고 누구다? 오디엘 리플이다 리플렛이다 그 중에서도 오디엘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오디엘은 Swift, 리플엘을 쓰는 것은 300개 업체 200개에서 300개 업체 그 다음에 Swift를 쓰는 것은 11,000여 개 업체 이 싸움인 거죠 리플엘이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오느냐 이거의 관건이잖아요 뺏어오면 XRP의 가격은 올라갈 것 없고 못 뺏어오면 XRP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리플렛이 11,000여 개에서 많은 소를 뺏어온다 얘 베팅하시면 XRP를 사는 거고 여기에 베팅을 못하겠다면 XRP를 파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XRP를 오디엘 동당간 추격 빠른 집을 저렴한 수수료 1분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제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끝내는 거 이거죠 뱅크에 온장이 분산 온장이 생기죠 그리고 리플렛은 자기만 내 시스템이 두 개가 생겨요 메신저라는 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레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FX 티커가 생기는 거예요 FX 티커가 메신저로 결제할 때 수수료와 한율 설정이 알려주는 거죠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 내가 이렇게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얘가 나한테 보낼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SWIFT GPI는 일방향 내가 통보만 할 수 있다고요 통보만 그리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내가 또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속도가 빠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로 결제할 때 수수료와 한율 설정이 이걸 통해서 쭉 되는 거예요 넷째가 깔렸죠 넷째가 깔렸죠 그래서 SWIFT 이거 보세요 어떤 나라 미국에 이게 XRP 리플렛이라는 시스템이 여기도 시스템이 깔리고 시스템이 깔려요 깔려요 다 깔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 갔다 이 원장들은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왔다 얘가 여기 왔다 얘가 여기 왔다 이걸 이 넷저들이 실시간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어디에 왔는지 알기 때문에 종단간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ODL은 뭐예요 유동성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액 지금 소액에 쓰이고 있는 거죠 ODL은 소액에 쓰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XRP를 그 나라의 지표를 바꿔줘서 그 사람한테 꽂아주기 때문에 한 1분 안쪽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몇 곳을 거쳐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지 그 시간이라든가 수수료 같은 걸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근행들의 이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이 종단간 추적도 가능하고 빠른 지불도 가능하고 조그만한 수수료가 가능한 게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방에 메시징을 할 때 구속 케이와 심의 위험 정보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수수료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수수료 얼마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 줄도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지불 세부 정보 예상 자금 전달 시간 이런 것들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채팅 지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이 결론이 이거예요 CBDC는 지금 당장 CBDC가 나온다 해서 리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CBDC가 제일 길은 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뒤엉켜있는 네 가지 시스템들을 현대화 시키는 작업부터 해라 진행해라 그런다 하더라도 12DC는 족쇄가 치여진 돈이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의 12DC를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막을 것이다 그런 환경 하에서 자국의 12DC가 다른 나라에 침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고 마지막 결론은 XRP가 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느냐 그건 다명한 거예요 11,000개를 확보한 스위프트, 이제 300개를 확보한 XRP 사람들은 여기에 아직까지 확실한 베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리플사가 미국이든 영국이든 선진국이든 설득을 해서 리플 제품이 전 세계에 대해 확산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개가 3,000개가 되고 5,000개가 되고 이러면 XRP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고 리플이 많은 세력들의 견제를 방해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XRP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할 것이냐가 제 마지막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편을 마지막으로 저는 리플 XRP에 대한 제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분석을 했고 아직 미진하지만 많은 걸 분석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를 하고 다른 걸 분석을 하려고 하고 리플 분석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리플을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리플의 XRP, ODL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이제 이 세 편으로 끝마칠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미없는 얘기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